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희입니다. 오늘 아침도 활기찬 하루,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굿모닝입니다. 국민연금에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기사들은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. 국민연금, 주식 확대의 보류에 동학개미들 어쩌나, 멘붕이다, 그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국민연금이 지난 26일 날 기금운영위원회를 열었잖아요. 이때 국민연금기금 목표 비중 유지규칙, 리밸런싱이죠. 검토안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결국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. 그래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 달 동안 더 파는 거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막 쏟아지고 있죠. 하지만 국민연금이 올해 들어서 26일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약 15조원 정도의 그 습매도를 했잖아요. 그래서 국내 주식 비중을 19%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돼요. 그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추가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금투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9%대 초중반대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돼요. 19%대 지낸에 말 21.2%까지 치솟았는데 이때는 15조원 가까이 이제 습매도 했죠. 습매도하고 연금 규모가 매달 평균 5조원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.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그 목표 비중이 한 16.8% 정도 됩니다.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% 정도 한도에 안해서 비중 조절이 가능한데 이때 21.8%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죠. 그래서 19%까지 국내 주식 비중이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매도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2% 포인트인 전략적 자산배분 SAA를 하죠. 전략적 자산배분 SAA가 허용 한도를 넘나들고 있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보면 연금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때 지난 26일에 기금이 종료 후에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작년부터 있었던 그 변동성 때문에 SAA의 한도를 이탈하거나 한도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고 언급을 했습니다. 즉 국민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은 21.8%를 넘지 못하고요. SAA 허용 범인인 18.8%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. 그건 주가가 올라가지고 SAA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 주식 비중이 18.8%를 넘게 되면 국민연금은 이 비율을 막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기계적인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그 SAA 허용 범위를 3에서 3.5포인트로 확대를 하면 국민연금은 19.8에서 20.3%까지 국내 주식 보유가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매도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 그 SAA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열리는 기금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. 한 달 미뤄졌기 때문에 따라서 주가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 SAA의 한도 이탈이 지속되면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계속 내다 팔 수밖에 없어요. 그 주가가 올라도 SAA의 한도 이탈이 심화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계속 순매도를 해야 합니다. 하지만 그 주가가 더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연금 운영 교무가 늘어나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SAA의 한도 이탈도 개선된다는 의미죠. 이 경우 국민연금의 추가 매도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있어요. 결국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국민연금의 승매수 복귀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 일단은 뭐 삼전, LG화학, SK하이닉스 등 국민연금이 올해 집중 매도한 시가총리 상위 대형주 수급 개선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음 달에 제4차 기금이 개최를 앞두고서 국내 주식 SSA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로 정한 2010년도 11월 기금 위에 관심이 모여진 것 같아요. 옛날 범위죠. 옛날 거 가지고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게 좀 당황스럽습니다. 국민연금 산하의 실무평가위원에 따르면 SAA 허용 범위를 전술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보다 넓게 설정하면 기금위에서 결정한 자산배분 목표 비중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. 결론은 그렇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의 눈치도 보고 있겠지만 동학개미들이 눈을 보겠지만 하여튼간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에서 쉽게 결정을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당분간 한 달 정도는 연금의 매도에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형 코스피들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너무 연금에 기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연금 기대는 아예 포기를 하자. 포기를 하고 그냥 우리는 꿋꿋하게 연금이 내다 파는 그 삼전 주식을 꾸준하게 사서 모을 수밖에 없겠다.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. 그러니까 연금이 뭐 욕을 모아도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연금 내다 파는 걸 그냥 모을 수밖에 없어요. 하여튼 연금도 팔 수 있는 데까지 한계가 있겠죠. 그 비중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투자를 한번 잘 한번 고려해서 접근하거나 다가서야 하겠습니다. 일단 국민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하여튼 여러분들 마지막 그겁니다. 연금 너무 기대하지 말자. 그냥 우리 스스로 갈 길을 가자.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네요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오늘 배당 기준일입니다.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